오늘은 대한항공단인은 오라버니의 가슴 아픈 결혼생활을 통해서 대한민국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 전용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한 남성이 생활비를 꼭 내야 하는 거냐 물어보는 와이프라는 고민글을 올립니다. 안녕형들 연예기간 포함 만난 지 4년 된 신혼 부부야. 신혼 초반에 합의한 내용으로 각자 벌이에 따른 생활비를 공동통장에 넣고 나머지 돈 관리는 따로 하기로 했어. 나는 이 말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은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돈 관리에 대해 논의하다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너무나도 당당하길래 내가 편협한 남자인가 싶어 조언을 구하려고 글 써봤어. 현 시점 생활비는 와이프 50만원 나 100만원 내고 있고 가족 경조사가 몰리는 나른 생활비가 빠듯해서 내가 따로 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50만원 100만원 내는 걸 300만원 400만원 내는 걸로 끌어올리자 말했어. 그리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 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더니 자기 주변 친구들 중에 생활비 내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남편이 내주더라. 본인이 버는 돈은 본인 용돈으로 쓴다는데 자신은 애초에 생활비를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남성이 있죠. 잠시 여기서 한 가지 말을 하자면 여자는 생활비로 300을 내고도 용돈을 쓸 수 있을 만큼 월급을 벌고 있다는 거고 지금까지 50만원 생활비를 내고 최소한 25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하나도 모으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결혼은 그동안 본인이 생활비 내는 거에 대해 크게 불만이었고 앞으로 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상한 건지 조언해줘. 라고 말하는 우리 대한항공 퐁퐁이 오라버니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많은 남성들에게 네가 선택한 여자니까 책임지고 잘 살아야 한다. 존나 불쌍하고 호구 잡힌 거다. 그놈의 주변 여자들과 비교하는 짓거리 심각하다. 고민할 가치도 안 되는 게 사치부리고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혼해라. 라는 조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남성은 스탑널커에 당한 사람 마냥 연애 때나 결혼 직후에 저런 모습을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본색을 드러내서 당황스럽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와서 결혼을 돌릴 수도 없다고 황당해하죠. 하지만 팩트는 와이프께선 노예를 원하는 거고 그 주위 친구들도 그런 여자만 있다. 개소리인 게 여자가 명품 안 샀으면 저 돈을 어디가 쓴 거냐. 이게 뭔 개소리냐 와이프 버는 돈은 와이프 거고 남편이 버는 돈은 우리 거냐. 나 여잔데도 저 여자는 진짜 파렴치하다. 라는 이 반응들이 보이시나요. 예전 같았으면 저런 남성 보고 애처가 다 안 해봐보다 라는 말을 하며 훈훈하게 바라봤겠지만 요즘은 이런 반응이 대다수라는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은 저런 스탑널커에 당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연애할 때는 자신의 성향을 딱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는 이런 스탑널커들. 이래서 제가 언제나 말하는 게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무조건 여자가 얼마 모아놨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한 기간과 월급에 비례하여 버는 돈의 절반 정도를 저축하지 않는 여자는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남성에게 편승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사치 부리는 게 일상인 여자라는 게 증명된 셈인 거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월급과 회사를 다닌 기간이 다를 테니 말이죠. 중요한 건 회사를 다닌 기간만큼 월급의 절반 정도를 저금했냐 안했냐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디 남편의 돈은 우리의 돈이고 내가 번 돈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을 만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스탑널커의 당한 마린의 심정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남성들을 위한 스캔 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내분 아버지께 반품하자 와이프를 구하려고 했는데 왜 남희 집다님을 모셔왔어 돌려드리자.